어? 가은? 원이 쇠쇠쇠쇠쇠쇠 뭐 뭐 뭐 뭐 가은이 언니 가은이 언니 가은이 언니 이거는 엄마가 선물하는게 아니고 언니가 가은이 언니가 우리 리은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를 풀라고 선물을 줬어 이거는 가은이 생기부 채널에서도 너한테 주는 선물 포장하는게 나왔고 이제는 딱 공개를 하는거야 가니린이에서 어? 나만 못 봤어? 그렇지 눈 감아봐 손만 내밀어 아니 또 사기치는거 맞지? 무슨 사기야 넌 무슨 사기만 하는거 아니야 지금 이 선물은 가은이 생기부 채널에서 가은이가 니니한테 선물로 포장을 한겁니다 따란 솟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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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 가격 33,320원 왜? 33,000원 어디 써있어? 33,332원 어디 써있어 봐봐 어디에 3,000원이야 33,333원이네 3,000원 잘 못 들었어 33,333원이잖아 이거 파빗 그렸나봐 이 바코드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정말 쓸데없이 섬세하게 어머나 이제 할까요? 파빗을 부셔놨어 파빗을 부셔놨어 이 파빗 랜덤박스 를 만드는 이 선물 가은이 생기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덤 그게 덤이야? 덤인거 같아 붙어있어 편지가 들어있다 왜? 딸랑통 아 뭐야 김가은 진짜 줘봐 헐 이게 뭐야 이거 이건 팝핑캔디 딸랑 그거 한개? 응 그리고 파빗띠 야 완전 미니미니하구만 오 좋은데요? 이렇게 뭐하는 중이십니까? 파빗만 재밌어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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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색깔별로 모아놓는 거예요? 응 빨간색 하나 더 여기 있잖아 파란거 모자 씌워져 있는데 응 진짜 눈물 쏙 빠질 고맙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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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눈물 그럴싸하게 파빗 같아 진짜네 완성 완성 와우 정말 고맙다 그치? 진짜 고맙지 근데 네린아 여기 있는 이 봉투 넣어봐야지 와우 정말 재밌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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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바람이 솔솔솔솔 지금 당장 꾸며왔어요 이거 뭐 다시 만들수도 없어 언니 너무 잘 뚫지 않나니? 정성을 생각해서 정성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스트레스 풀라고 동생한테 스트레스가 더 쌓여 다시 붙여보려고? 애기 붙겠니? 이렇게 와우 이게 끝 끝 오 아연 오 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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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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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정성이 아주 크득 정긴 선물 정말 고맙고 다시는 이런거 만들어줘 다시는 이렇게 또 만들어달라고 아니면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죠 뭐 그런거지 그래서 우리 리헨이는 어떻게 또 언니한테 새로운 선물을 또 도전할겁니까? 기대해? 응?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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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이것도 재미있지 않냐? 미니미니에서 재밌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오 아 내가 방금 한건데 되게 힘들어 이거 칵이 그리고 모자를 씌우는 느낌? 흐흐흫 드디어 내가 거의 다 해가고있다 내가 이거 한꺼번에 도로록 한번 한 번 해볼려고? 도로로록 아 도로로록 도로로록 도로록 이거 왜 도로로로록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롸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옥 언니 나를 위해서 이런 큰 선물 줘서 고맙고 언니를 위해서 큰 선물 하나가 올 거니까 잔뜩 기대해줘 오늘 언니가 저한테 준 사기 미니 말랑이 팔이 사기에 친 거 어땠나요? 제가 언니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녀엉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들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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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